5번 미트 2번 경기 시작했습니다. 3번 경기 팀매드 서면 인재인 선수 매직 1번 2번 3번 뒤에 오시면 실격 처리됩니다. 인재인 선수 팀매드 서면 매직 1번 2번에 오시기 바랍니다. 3번 뒤에 실격 처리됩니다. 2번 침뱅의 수행 3번 침뱅을baby 침뱅의 수행 뱃뱃뱃이 안내말씀드립니다 선수들은 자기의 경기 밴드 안구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님이 이기신거죠? 네 18디 분이 이겼습니다